간단하게 딸기 채색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퍼먼트 로즈 칼라랑 카드늄 오렌지 칼라를 적당하게 섞어서 물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밝은 면 이런 부분들은 약간 하이라이트를 남겨둔다고 생각하면서 전체를 발라줍니다 그러면서 이 윗부분은 밝기 때문에 되게 채도를 낮춰서 물감이 좀 전에 썼던 그 같은 색에다가 살며시 물을 섞어줍니다 섞어주는데 좀 전에 제가 티슈 페이퍼를 사용했듯이 물을 잘 흡수를 시키면서 농도를 조절해야 해요 딸기 같은 경우는 자연물이고 또 과일이기 때문에 너무 터치가 요란한 것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자연스러운 물감에 번지는 느낌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 색에다가 약간 반다이크 브라운을 퍼먼트 로즈 칼라에 섞어주면서요 어둠과 약간의 이런 줄기가 보이는 이런 어두운 면을 살짝만 해줍니다 그리고 맑은 느낌의 숫자가 되고 싶을 때는 약간 요런 아랫부분들을 좀 너무 둔탁하지 않는 칼라 퍼플색을 좀 사용할게요 퍼플색에다가 약간 퍼먼트 옐로우 라잇색을 섞어주면 이러한 브라운 계열의 보랏빛이 나옵니다 이런 색으로 밑에를 잡아주면서 그림자까지 함께 쭉 밑으로 내립니다 그림자에서도 사물이랑 닿는 이런 부분들은 반다이크 브라운을 좀 섞어서 유트라마린이랑 물이 너무 많지 않게요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이런 부분 이런 지점들 이렇게 물동이 너무 많지 않도록 사물이 좀 바닥에 닿았다고 느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사물이 보이는 거랑 비슷하게 그리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시간도 없고 또 너무 사실적으로 그리다 보면 자칫 약간 그림이 투명성이 떨어지는 듯한 약간 그냥 쉽게 드로잉하듯이 울맛이 나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파리에 약간 이렇게 어둡고 경계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반다이크 브라우도 했고요 그러면서 퍼머넌트 그린 페의 색을 약간 옐로우톤과 섞어주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색을 칠해보겠습니다 같은 톤이지만 약간 물로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약간의 그 채도 변화를 같은 색상 안에서 느껴보도록 이렇게 주고 있어요 한 이 정도만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의 물을 쫙 뺀 상태에서 반다이크 브라운만 사용해서 반다이크 브라운만 사용해서 씨앗을 씨앗이 아니라 그 씨죠 이 부분은 살짝만 이 정도만 하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 참 5 6 10 10 10 10 10 10 10 11 14